한국인 일단 여기 지금 큰자손 큰딸이요 큰딸이 올해 검은토끼이라 가지고요 토끼다리라 가지고 제석다리이기도 하죠 이해 되세요? 한국말을 잘하시는 일본인이세요? 아니면 일본말을 잘하는 한국인이요? 아 그냥 한국인이요 한국인이요? 일본말을 잘하는 한국인 그럼 다 이해하죠? 올해 윤달이 들었어요 윤달이 들어가지고 여기 석달입니다 석달인데 2월 영동은 지나갔고 다시 오늘 2월 초하루에요 올해 요번달 들어가지고 보름이 되면은 영동제석 할머니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중요한거는 치마폭에다가 우안같은거 나쁜것들 애군넥사를 가지고 올라가시는거에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붑니다 요새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날씨 조화가 있어요 할머니 때문에 거기에 자손이 지금 큰 자손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받는다는 얘기는 이 집에 줄이 있다는 얘기겠지 이 아버지 쪽에 있어요 요 지금 자손들 쪽에 근데 인간의 판란이 있으라 했는 사주팔자치고는 그래도 약간 4차원 기질이 있어요 네 어? 이모가 그치? 어? 그러니까 살지 안그러고는 못산다 나도 밥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뭐 팔이나 다리를 끊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난 원래 아프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는 사주팔자지 인간의 직성으로는 언니 이모가 아 저요? 아 네 그런 것들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 우리 큰딸도 조금 엄마 영향을 받는다 그래 정수리까지 여기 정수리에 부음물이 발축에 온다고 발끝까지 가는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이고 이게 핏줄이라는 얘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강씨의 자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빌어주는게 좋겠다 앞으로 이제 살면서 뭐 팔꿀도 사실 많이 받고 어? 앞으로도 좀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랬으니까 조금 칠성당에다가 좀 빌어주는게 좋겠시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어지러운 조상이 있다 머리를 다쳤는지 어쨌는지 내가 빙글돌거든 이게 신의 조화나 귀신의 조화일 수 있겠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모가 신줄이 있어서 무당이 되겠다는 소리도 들을 수는 있는 사주 팔잖아 그렇지 않아 그냥 가물은 조금 있겠지만 네 네 그리고 인간 끼고 이모가 송사가 난거지 그러니까 이모가 인간을 잘못 만난거지 계속 잘못 만나는거 보는 눈이 없다고 그런 말은 뭐겠어 기본적으로 마음이 여리고 아무것도 몰라 사실 천지도 몰라 지금도 몰라 음 그러니 지금 53수가 되고 50하는 50도 53 55까지는 본대 인연이 없으라고 했다 음 그때까지는 가는 세월이고 흐르는 강물이고 가다보면 개도 보고 닭도 보고 소도 보는 거야 내 길 가는데 그랬으니까 친구삼아 이렇게 할 일이지 정을 준다던지 깊은 정을 줘가지고 나중에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는 어렵겠지만 가지 않는게 좋겠어 그리고 동성을 떠나가지고 이성이랑은 사업을 한다던지 동강경회를 한다던지 주지도 말고 받지도마 음 만약에 받으면 이거는 케바케가 아니라 50대 50인 상황이지만 받으면 그 공조를 정신적으로 고통받아야 돼 음 이모한테는 공돈이 없다는 얘기에요 네 벌어먹어야지 돼 음 그리고 자손들한테 뭔가를 기대하거나 뭔가 도움이 나에게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은 접어 음 안으로 못했잖아 네 그죠 그랬고 지금 이 밑에 지금 이 이름 개명을 했는 이 남자 남자하고는 나쁘진 않은데 자꾸 왜 둘 중에 하나가 주눅이 든다 음 기운이 약하단 말이야 주눅이 드는 케이스야 이게 비등비등 해야지 되는데 이게 상이랑 하랑 위랑 아래랑 구분이 되어 있죠 지금 남자 쪽이 좀 하겠네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서열이 남녀지간에 있다 보니까 버티기 버거울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우리 원체 기운이 세기 때문에 기가 세니까 제가 네 그치 본인이 알잖아 온거는 왜 하시오 아 사준 다 떴어요 네 지금 그 밑에 남자 이랑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일 쪽으로 업을 새로 업을 해도 될지 아니면 계속 이거를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해야 될지 그쪽으로 타국으로 다니면서 해야 되는 일이고 네 하고 지금 요 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 시기가 시기가 지금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언제쯤이 좋을지 아니면 아예 안 해야 될지 응 첫 번째는 종류를 바꾸는 것보다 사신국으로 그러니까 타국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기생할량팔자를 타원하는 이모가 뭘 하든 종류에 상관없이 타국으로 사신국으로 왕래를 낳아야 되는 건 맞다 음 한국이랑 안 맞지 대한민국이랑 성향이 일단 그리고 꽃으로 화려하라고 했으니까 사주팔자가 남자가 끊이지 않고 처지지 않고 자꾸 붙는 건 맞아 왜냐면 이모 얼굴에 도화 쌓아 도화가 피었거든 근데 봄이기 때문에 요동치는 수 있어요 그거는 신기지 이거는 인간의 뭔가 도화가 피는 게 아니야 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같이 뭔가 폭풍처럼 외롭다든지 폭풍처럼 슬프다든지 폭풍처럼 기쁘다든지 흰후 해락이 올해 들었어 3,4월까지 5월까지 꽃피는 진짜 춘삼월까지 음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달을 지나가지고 5월을 지나가지고 움직이는 게 좋겠고 일단 움직이는 거는 근데 업종과는 상관없다 종류하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밑에 남자 자손이랑 뭐를 한다 하는 거는 앞에 얘기했어요 돈으로 섞어서 하는 거나 하지 말고 네 그리고 동성간이 아니고 이성간하고는 성불이 절대 없습니다 이모가 그랬으니까 그냥 백년지기로 천년지기로 그렇지 해가지고 독단으로 해서 끌고 가야지 이렇게 나눠가줄 수 있는 직성도 안 돼 네 굉장히 이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데 물불을 확실히 가라는 걸 떠나가지고 이게 성격이 화가 너무 많아 이게 뭐 이제 뭐 명리학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불이 너무 많다고 이게 빡 올라오는 직성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나랑 비슷하고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아니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를 못하니까 자꾸 아래 이제 밑에서 자꾸 질질 끌려가다 보면 이모는 나를 사실은 케어하고 휘감고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서 이제 돈도 갔다가 휘몰아주고 막 이래야지 능력있는 남자가 좋은데 음 기운을 아예 꺾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는 그렇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질릴 거야 음 시간이 지나면 음 질릴 거라고 이 성격이 음 음 금은 보아가 가득해도 내가 우러러볼 수 없는 사람이면 싫고 음 가난뱅이 축대기라 그래도 나를 호령할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 음 이모가 성격이 있고 음 남자답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뭔가 내가 범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남자들은 그렇지 않지 음 좀 있는 거 같으면 어? 살살거리고 좀 없는 거 같으면 또 뭐 이렇게 하고 자기 합리화 시키고 그럼 결국에는 지질이거든 찌질이잖아 누리가 잘 맞기는 맞는데 이제 그냥 내 스스로가 어쩌면 즐길 수도 있다 그럼 사업이나 뭐 비즈니스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서로 잘 엮이고 인간적으로 감정이 엮였다 치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질려버리거나 아 이건 아니었다 생각이 들면 또 애들 아빠들처럼 아빠처럼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밖에 계시는 분이 두 번은 안 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야 그러기에는 예쁘고 곱고 화려하다고 이모 직성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그래서 한 5년 뒤에 앞으로 5년 뒤에 응응 한 4, 5년 뒤에나 배필이는 그때 나타나 아 지금은 이 사람은 배필이는 아니죠? 아니야 아직 시간이 남았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언제 올려나 하고 무녀가 하는 말을 신녀가 하는 말을 듣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즐길 건 즐기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배필이 든다 싶으면 또 인연이 되면은 용한 집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고유 사주가 처음 와봤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사주팔자는 알고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조금 안전하게 지금은 좀 계시는 게 좋겠어요 이뻐 어머 이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을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이제 앞에 만난 분이랑 일을 원래 같이 했었는데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차피 생활비를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은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정리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정리가 된 상태예요 이제 된 상태예요 이제 된 상태예요 이제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이 좀 많았는데 이 일은 계속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주변에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길을 타고났기 때문에 사신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타국으로 거기가 아니더라도 좋다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길은 열려 있으니까 됐어요? 네 저희 둘째 딸은 크게 여기까지 입 될 일은 아니야 이 집에 네 네 쟤만 잘하면 될 거 같아요 응? 네 다시 한 번 오던지 그때 다시 한 번 차를 마시던지 일본에서는 나 같은 사람 뭐라 그러지? 어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제가 물건 사고 하는 것만 언어를 할 줄 알지 그 외에 언어를 잘 몰라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됐어요? 네네 아리가또 고맙습니다